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이 씨를 가진 아버지와 김 씨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도 이 씨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 후주제가 폐지된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건 여전히 예외일 뿐입니다. 한 부부는 지난달에 이 조항이 헌법을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건 당연한데 어머니 성을 따를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난관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아버지 성을 따를지 어머니 성을 따를지 자신이 고를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겁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부터 그런 게 시작됐던 걸로 아는데 부모성 함께 쓰기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지만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이 원래는 지금은 남인순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여성단체에 있을 때는 남윤인순 의원 이런 이름을 썼는데 그게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 어때요? 그러면 이 기자는 어머님하고 아버님 성을 같이 하면 이... 이김도성이 되는 거죠. 이김도성. 그러니까 이게 딱 본인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던 게 다음 세대를 가고 또 그 다음 세대를 가면 완전히 김수한, 거북이 와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나마 지금 어찌 보면 법적으로도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였는데 예외가 또 이상하다라고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거죠. 얼마 전에 말이죠. 여성가족부도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가족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버지성을 따르는 제도 없애야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방침을 정한 건데요. 일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보편성, 성평등을 방향으로 정했고요. 정책 수혜자를 정상가족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던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전에는 혼인과 혈연 관계 중심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인 가족이라든지 비혼 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정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혼혜자, 혼중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 밖에서 태어난 아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출생통보제 이런 것도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부 기관에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는 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아버지 성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이런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 혼인신고를 할 때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 먼저 부부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어머니 성에 따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문제의식이 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정책 가운데 하나도 혼인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를 해서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엄마 성을 써도 좋아. 오케이. 그런데 혼인신고 때 둘이서 협의를 봐라. 왜 출생신고가 아니고 혼인신고 때 그걸 합의를 보라고 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법조문 구조가 예전에는 이게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 사실 요즘 본적이라는 개념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에 단서를 법을 바꿀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예배를 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다만 혼인신고 때 협의를 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고 예외 규정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 대개 법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정하도록 하는데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아이가 있으려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법 자체가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게 자녀의 출생이라는 것과 당연히 전제하고 만들어낸 법이라는 데서 그 이유에서 혼인신고 때 그럼 신고를 해라라고 한 겁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한 20대 부부가 아버지 성을 그러니까 약간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빠 성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거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민법조항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했다시피 구시대의 유물이다. 잘못됐다. 왜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따르고 어머니의 성을 혼인신고 시에 따르도록 정의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걸 번복하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지금 헌법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 별도 체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인지 아버지 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법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우리네 삶이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걸 법에 반영을 한 거죠. 관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왕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이조 라고 하죠. 이씨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가족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부 중심도 아니고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의 커다란 덩어리를 가족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구조도 과거에 2005년 전까지만 보면 그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남자가 호주라고 해서 그 가족, 그 일자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고 심지어 그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든가 혼인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법적으로는 그 호주가 정해지는 사람에 의해서 결혼을 하도록 했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싶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할아버지들이 정해주는 대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결혼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전에도 사회가 그러니까 저렇게 적어놓은 거죠. 조장님 그래서 결국 그 호주제에 이거는 야 이건 너무 좀 너무 전근대적이다 해서 해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그 해지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해지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뭐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망, 출생 다 정리되는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여성차별적인 면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여자라는 이름으로 집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주종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는 호주가 될 수 없으니까 내 날개를 다 접어야 되는 게 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주의 순서는 누가 호주가 되느냐는 걸 보면 아들, 손자, 남자들이 다 된 다음에 미혼인 딸, 어머니, 며느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단 남자들이 다 되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권일주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전근대적인 법이었던 거죠. 소장님이 막 감정을 담아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홍 기자, 다시 성 이야기로 돌아가서 유명 인사들 중에도 좀 유사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라고 90년대부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한쪽만 따라야 되냐.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 부모의 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가수 윤도연 씨 같은 경우는 자녀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넣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운동을 따르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예명에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공유 씨가 실명은 공지철 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성까지 따서 공유 이렇게 합쳐서 예명으로 지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명에서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본명이 공지철 씨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유 씨여서 공유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지철. 약간 이제 조금 색다르네요. 공지철 씨. 배우 공지철 딱 이러면. 아무튼.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도 말이죠. 엄마 성을 쓰는 스타들도 있고. 네. 해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엄마 성이든 아빠 성이든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게 대표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문화권인데요.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스페인의 화가 유명 화가 다들 아실 텐데. 파블로 피카소. 저희 본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본명이 파블로 디에고 호세 샌프란시스코 데파올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데로스 메데디오스 시프리아노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이게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김수한 거북이와 주름이 이거라니까. 이게 조상들의 성을 막 다 더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약간 근본 없게도 들리고 말이죠. 유명하신 분 다 넣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부모 성만 써서 줄이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이 루이스고 어머니 성이 피카소인데. 나중에 본인이 파블로 피카소로 불러달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이윤, 김김도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피카소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데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온 게 피카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특히 우리 외국인들 이름 중에 누구 주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게 그런 관념인 거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집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조상님 중에 중 조상님이시죠. 그분의 17대 손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도록 배웠어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양에서도 그렇게. 뼈에 있는 집안이시군요. 아니, 그 집안도 그랬어요. 몰래셨을 뿐이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 돼서야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결국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 흐름에 맞춰서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도 좀 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걸 한 번에 깨기에는 상상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재혼 가정인데 아이의 이름을 옛날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인데 이제 아버지가 책임감 없게 아이를 두고 떠났는데 계속 아빠 이름을 써야 된다든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 지금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비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옛날처럼 정상가족 프레인, 혈연, 혼인 이걸로만 가족이라고 하던 시대가 지나고 있잖아요. 가족이 과연 정말 피만 나눠야 가족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필연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너무 급작 들어온 변화는 사람들이 혼란을 좀 느끼기 때문에 또 수렴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